남이 차려준 것 좀 먹고 싶다. 진짜다,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나의 일정. 안 돼, 들겠네. 잠이 들게. 배고파요. 대게 가볍수. 대게 가볍수, 대게 가볍수. 맛있겠다, 회덮밥. 아, 갑자기 어제 먹은 성게도 신고 나서. 회덮밥 만 원이네. 만 원? 떡볶이랑 우동은 얼마나 맛있을까? 먹는 얘기 있어. 바닷물 색깔 얘기 아니면 먹는 얘기. 차 돌려야 되는 건가? 소비야, 여기 지금 근처에 진짜 유명한 감자 웅시미 로컬집이 있어. 나 봤어, 웅시미. 봤어? 거기 가서 그냥 먹고 가자. 좋아. 좋아? 완전 좋아요. 아, 이거 맛집이네요. 여기 차가 엄청 많네. 여기야, 여기. 와, 죽인데. 안녕하세요. 어디에 앉을까요? 안에 들어가자. 웅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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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시미? 저는 웅시미 처음 먹어요. 웅시미 처음 먹어봐. 맛있을 거야. 가루 테이블도 다 웅시미랑 감자전을 시키세요. 그래, 웅시미랑 감자전. 수수부끄미도 먹죠. 그럼 저 여러 가지 맛을 봐. 수수부끄미도 각심처럼. 전두개, 수수부끄미도 드시고 그다음에 웅시미 6개 정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남이 차려준 것 좀 먹고 싶으세요. 맞아요. 우리 저녁은? 저녁? 저녁 비빔면 드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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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피하고 나서. 웅시미 진짜 돈 없어요. 소리를 지르네. 내가 진짜. 돈이 없을 거야,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는 것에 비해서 시작이 되게 셌어, 그렇지? 그럼 맞아. 시작부터 지출이 많았지 뭐. 맛 좀 보세요. 찍어줘까, 찍어줘까? 너무 맛있어. 우리 첫 단추가 너무 큰 단추다, 정말. 우와. 야, 이거 우리 소중 같다. 우와. 경계에는 정말 안 좋아서 먹잖아. 우와. 진짜 맛있어. 그런데 나는 그거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어. 맛은 있었죠. 서핑할 때 잘 먹어야 돼. 진짜? 오늘부터 파도가 오니까 잘 먹어야 돼. 온다, 온다, 온다. 아까운다. 우와, 이 물에다. 깍두기. 오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오이. 석가리다. 깍두기에 뭐가 있어. 아, 이게 명태 아가미. 아가미라고 써 버리라고 써 버리라고 써 버리. 아가미죠. 속초에서 써 버리라고 그래.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야... 와아... 오이 진짜 맛있다. 오이 진짜 맛있다. 족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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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향이. 잘 먹으라는 얘기야. 음, 감자도 너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원래 동해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강원도. 좋아. 오늘 춥기야. 놀랍다. 맛있다. 딴 데보다 찰기가 더 있는 거 같아. 네. 아, 정말 맛있네. 진짜 맛있다. 진짜 감자 맛이 늘다. 네. 진짜 감자 맛이 늘다. 네. 그럼 감자장 먹어도 감자밭 안 나는 거 많잖아요. 다른 거 김치맛이 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향초인가? 이거 수수부꾸미. 아이고. 이거는 단 걸 좋아하시면 설탕이 있거든. 설탕이. 설탕이. 이거 이름이 뭐라고? 수수부꾸미. 이게 안 있는 게 팥이지. 이거 뭐 찍어 먹는 게 아니라 개나 먹는 거야? 설탕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설탕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네. 우와. 소금졌어. 찍어 먹어야지. 내가 원하는 맛이야. 당당. 음. 당당당당당당. 우와. 이야, 기가 막히네 이거. 맛있다. 야, 이거. 따라하고 싶다. 그래. 이거 못 먹어야지. 맛있네. 맛있다. 그냥 양념장 찍어 먹어야겠다. 이런 거 좋아해요. 안 먹긴다. 통파, 통파. 통파. 맛있다. 그거, 그거. 아... 맞아. 아,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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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단두고, 닥치는 그래도 안 뽑아버렸어. 닥치는 뽑은 거잖아.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되게 좋아하냐? 수술을 되게 좋아해요, 수술을. 팥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수술한 팥이. 그 맛 딱 더 드니까요? 네. 설탕을 많이 찍어야지, 맛있다. 형, 단 거 진짜 좋아한다. 오늘 밤, 오늘 밤밖에 없어. 와! 아니다 안 시켜도 되겠다. 와, 이거. 근데. 맛을 보시고 양념을 좀 가져야지 맛이 나고. 저쪽에 들깻가루 있으니까 같이 넣어주세요. 네, 네, 네. 아, 여기 면이 있네. 자, 한입부터 먼저. 야, 이거 걸쭉한 게 너무. 어머,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야. 진짜다, 진짜. 와, 이거. 여기 면도 들어있어요. 네, 이거 메밀면. 메밀면. 이게 막국수, 막국수 만들었는데. 그 면을 웅심이가 뭐야? 항아리 웅심이라는 거야. 이게 딱 보면 웅심이 같지 않은가? 이거 보이냐? 웅심이가 감자라는 뜻이야. 아, 진짜? 감자, 감자네 그러면?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아, 그게 있잖아. 떡, 떡, 웅심이, 웅심이 죽고 이런 게 한 거 있잖아. 그래, 새알심이란 걸 웅심이라고 하잖아. 팥, 웅심이란 거. 사장님한테 여쭙니까? 좋아요. 사장님. 네. 실례지만 웅심이가 왜 웅심이에요? 아, 그 새알심 있잖아요. 팥죽 같은 데 들어가서 새알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강원도에서. 웅심이라고. 웅심이라고. 새알심? 새알심? 웅심이가 감자는 절대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모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양 때문에. 형도 잘 몰라. 형도 나이에 비해서 잘 몰라. 오빠 웅심이랑 감자랑 드세요. 간장을 드실 거예요. 응, 응, 응. 맞아, 여기 무조건 들개야. 안 돼, 들개는 그냥. 잠이 들개. 아, 잠이. 아, 잠이. 아, 잠이. 와, 진짜 친해졌구나. 대박.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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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편하신 것 같은데 일단 수트 입기 귀찮으면 그냥 바디 페인팅으로 됐어요. 저는 그 입고 본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 저거 뭐야. 아, 차이가 젖어 버려. 와, 국물이 엄청 배고 있어. 국물이 엄청 배고 있어. 국물이 엄청 배고 있어. 국물이 엄청 배고 있어. 와. 이렇게 되면 하나? 이렇게 되면 하나? 이렇게 되면 하나요? 하나요? 어, 괜찮아.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아, 새우젓이랑 먹었지? 맛있어. 아, 맛있다. 몸에서 열이 확 나요. 물이. 빨리 밥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지? 네. 덥지? 아, 더우니까 물이 빨리 들어가고 싶다. 우리 차에서 에어컨 틀지 말고, 40분 동안에 에어컨 끄고 갈까? 어,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다른 것 탈게요. 다른 것 탈게요, 그러면. 너무 더워야 될 것 같아. 진짜 잘 먹어볼게요.